안녕하세요 전다운 PD입니다. 이번에 제가 온라인 8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좋구요.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시퀀싱이랑 프로그램만 잘 다룰 줄 알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구요. K-POP 작곡가가 되시고 싶은 분들께 음악적으로 꼭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보다 중간에 나고자 한분도 없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작곡가가 성장해가는 6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처음 시작하는 1단계 습작 수준의 작품부터 히트곡을 쓸 수 있는 6단계까지 있다고 봐요. 열심히만 한다면 기술적인 배움과 공식화된 기법으로 5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물론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. 하지만 이미 이뤄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구요. 아무튼 이번 온라인 8개 여러분들의 목표는 5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. 저희 클래스 기간이 긴 만큼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서 다룰 거구요. 최종 목표는 혼자서도 곡의 컨셉과 아이디어, 목표 등등 그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구요. 전체적으로 인트로부터 아웃트로까지, 보컬 멜로디까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중간에 팝이나 가요를 좀 카피를 할 예정인데요. 미술이 됐건 음악이 됐건 창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저는 카피작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카피를 중요시 여기구요. 저 역시 카피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. 그렇다고 아무런 곡이나 카피할 수 없구요. 제 생각엔 히트곡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곡이 있고,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곡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무 곡이나 카피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구요. 커리큘럼마다 제가 정해드리는 그런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카피해보면서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 외에 계산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것이고, 어느정도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방법이 꼭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곡들은 피드백을 받아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최대한 꼼꼼하게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